비밀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비밀 게시판은 글을 작성한 학생과 담임교사만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. 학생의 수업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글로 적어두면 담임교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. 비밀 게시판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 외에도 학생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테스트01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남겼고 선생님이 지금 테스트02라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신 것처럼 테스트02라는 학생 아이디로 들어와 있고요.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비밀 게시판에 들어가도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